90번이요. 이걸 계산하면 기역분수로 나타낸 ratio라고 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0.06인거잖아. 맞아요? 얘는 0.0006인거죠. 얘는 0.00006인거죠. 이게 2개, 소주점 다리 4, 6, 이렇게 해식을 하면 돼요. 얘를 써보면 2.06, 0.06, 0.06, 0.06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이게 됐어요? 그럼 얘는 2.06, 땡땡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는 99분의, 이렇게 쓰니까 얘는 99분의 2, 0, 6 하고 뭐 해줘야 돼? 빼기. 그렇지, 빼기 2 이렇게 돼. 99분의 2, 0,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 될 것 같아. 3, 68, 3, 8에 24, 33분의 68, 더는 안 되네. 36, 68 이렇게 돼. 네. 네.